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봅시다. 페인트가 틀지도 모르니까 길이를 길게 해야 돼. 한두 번 해 본 점심이 아니라. 집에서 하루 종일 저렇게 그냥 노는 거야. 저런 걸 너무 좋아. 밖에 나올 일이 없네. 나 바닥에 까진 줄 알았어. 왜냐하면 앞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앞치마에 튀잖아. 그런데 되게 능숙하다. 어깨도 되게 애치 있어. 좋아 좋아. 어우 패션 끝판왕이야. 잘 어울려. 어울려 어울려. 저 정도면 뭐 파리 가야 되는 거야. 봄에 맞는 이쁜 컬러로 칠해가지고.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 해. 제가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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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